저희는 날씨마다 다르게 수업을 들어서 여름에는 해양 레저에서 서핑 배우고 아 서핑을 배워요? 네 겨울에는 또 스키장 가고 그런 게 다른 과랑 많이 다르지 않나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논자판인데요 완전히 근데 또 그것도 자격증 따려고 막 다 준비하고 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다 연관이 돼 있어요